자, 계속 가보도록 하죠. 이제 하나빼고 다 와던 것 같애. 오오오오! 아, 죽겠다. 죽겠어. 체크 포인트. 자, 이렇게 해서 아, 밑으로 가야 되죠? 이거 방어방 역할도 하려나? 이렇게 하고 하면 방어방 역할 되나? 아, 안될 것 같아? 해보면 알겠죠? 이제 개뻘 아무것도 안 돼요. 안받아, 안받아. 이 밑으로 가야되는데? 어, 여기로. 어? 야, 들어가! 야, 왜 안들어가? 어? 어? 아, 이 전기, 전기도 안줘야겠네. 어,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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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탁! 자, 이거. 뭔가... 업그레이드했는데? 어, 일이 업그레이드 됐군요. 탁! 좀더, 그 범위가 넓어졌네? 어? 야, 탁! 가만히 있어야지, 이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? 예... 오오오오오오! 좋아아아 이게..이게 짱이야. 흐흫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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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빨리 빨리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우주선이 점점 호화로워지는거 같애 생긴게 생기는게 좀 변하는거 같죠? 외모가 자세히 봐야지 알아 자 외모가 그죠 이제 살짝 파란빛을 뜨죠? 어 어디로 가는거냐 이쪽으로 가서 외모가 아빠빛을 자 네마리 자 이쪽으로 가세요 야 이건 뭐야 어 이걸로 하는거가? 좋아 의령님 어서오세요 좋아좋아좋아 어 여기 뭐야 굉장히 큰 곳인데? 자 조심 와 저거 뭐야 다 징그러운데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가봐요 어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제대로 가고있는거야 맞아 자 집어갈수있나 어 집어갈수있네 이거 이거 가져가야되나 자 자 일단 가져가보죠 가운데 뭐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져가봐 어딘가 가져가면 쓸데가 있겠지 뭐지 어 어 너 가만있어봐 어 뭔가 어 이거 이거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거 아닌가? 야 일로와봐 야 여기 여기 맞아봐 짰 아 맞는데? 어 맞았다 어 뭔가 맞았어요? 아하 이거 가지고 다녀야되나보다 자 이거 가지고 다니자 오오 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뭐 오오오 도망가 도망가 오오 빨리빨리빨리 자 이거 가지고 가져가 가져가 이거 아야야 아이 빨리빨리빨리빨리 일로와리로 일로와리로 자 빨리 여기다 꼽꼽 야 빨리빨리 뭐해 오케 됐다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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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오오오 방어망 일단 일단 짓게있던거 앞으로 내놓고한lax 뭔가 위험하면랏 어? 어...'re weil... 피필 피필피필 어 어 이쪽이 아냐 어 왜 아무것도 안보여 오우 자 이쪽 밑으로 밑으로 자 체크포인트 오오오 자 조심 빨리빨리 가고 야 아무것도 안보여 야 어둠의 공간인가? 야 지도로 보는거 아닌이상 야 이거 가지고 다니기 힘들다 칸 달려면 서주세요 어 잠깐만요! 힌트 오오 자 빨리빨리빨리빨리 야 이거 꼽아 자 충전시키고요 오 뭐야 뭐야 으 비제 dangers 으 비제 어여 어 이거 가져와 이리로 여기도 오! 오!!! 야야 조심조심 자 이렇게 야 오지마 오지마 아이. 아아 왜 저놓고 왜 이렇게 와 야 에너지 좀 먹고요 자 위로 dormтор 아니, 저기 귀엽다니 저거 아니, 징그러운데? 어억 어여 뭔가, 뭔가 자력에 이끌려서 온 것 같아 야, 비교 Scarf 이 거...버튼같은 거 배고 따라와요 어, 너무 큰데? 오우 저거 자아 일로와 나 어디로나야되지? 자 절로가야되니깐 일단 저 위로가볼까? 어어 저 위로 한번가보죠 히르기히르 어어어어어 오오오오오오 제기랄 맞았어 아 이럴수 x4 뭘까 다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징어오잉어오잉어오 일루와 에헤이씨 에헤이 오징어 진짜 내 친구는 안버려 그 같이 왔구나 다행히 나와 여기 끝까지 함께 할 친구 같은데 어? 야 빨리 열려 빨리 열려 야 내꺼 인마 가져가지마 오징어 내꺼 가져갈라 그래 뭐가 뭐가 되게 많은데요? 뭔지 모르지만 아아아아 아아 이렇게 해서 오징어를 없애는거구나 못 따라오게 알겠다 알겠다 중간중간에 불을 한번씩 켜줘야돼 전기충전을 해줘야지 이게 밝아지는거야 횃불이야 횃불 등불같은 역할이네 일루와 어 자 여기다가 여기다가 잇챠 열쇠 역할도 하고 등불 역할도 하고 음 그렇군요 야 가자 일루와 오오 조심조심 저게 부딪치면 에너지 다네 저거 계속 있는데 어 여기도 여기에 가려면 저걸 부숴야되고 어 이걸 부실려면 이걸 어떻게 부수지 어 또 어두워진다 어차 아 아 여기서 맨 밑 Scope 아 이쪽으로 가는게 돼 있구나 자 문열고요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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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자 이리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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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어린애 술잡고 다니는 것 같애 등치가 큰 어린애 흐흫 충전 한번 흐흫흫 아 저 측게로 측게로 계속 끌고 다니는걸 이렇게 귀엽네 자 체크포인트 정 모르지만 뭔진 미리 좀 없애놓고 오케이 스 오오 우정왓어 우정왓어 자 자 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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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놓고 아 이 야 제대로 오케 오오오 오 아파아파 아파 아파요 오 이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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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아 계속 와 계속 와 야 내꺼 가끔가지마 population 잤そ jej 자꾸 가져갈라구 자 자꾸 줘 가져가라구 따라오는거 봐라 나? 야 여기 있자 오오오 오오오오 오줌iete 자, 집어서 자, 반대편에도 해야 되는 건가? 오, 야, 오징어! 아, 오징어리. 야, 일로 와봐. 자, 여기다가 짭! 아, 헤오!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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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오케이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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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우와 자아 자, 두 개 째구요. 하나 더. 야, 아이, 야, 오케이. 야, 아까도 넘어갔어!К! 야, 무슨 수지게임하는 것 같아. 됐어 됐어 자 에너지 먹고 됐다 자 짓고 어디로 빠져나가면 되냐? 뭘彼 P Yaz efficiently 오오오오오오오 뭐 shutting 오오오오 어두워졌다x2 어두워진다 어두워진다! 야 내꺼 끌고 가지마 내꺼야 자꾸 오징어 저거 내꺼 내 친구 자꾸 끌고 갈려고 해 저거 못먹겠는데? 저거 먹을거 있는데 못먹겠어 야 일로와봐 자 여기다 이렇게 오케이 야 야 야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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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일로와 자 통과 자 체크포인트 아 오징어들 자꾸 이거 뺏어갈려고 해 내 내 다정한 친구를 어 좀 충전좀 하구요 어? 야야야 또 또 가져가려고 야 어? 여기다 이렇게 안 되나? 어 야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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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꺼야 이씨씨 가져가지마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저거 뭐야 왕눈아리다 왕 눈아린데요 왕 눈아린데요 자꾸 어딜 가져갈려고해 이렇게 어? 또? 오오오오 차 가져갈려고해 이거 여기다가 불 붙여야 되는 것 같은데 어? 야 너 뜨거운 맛 좀 볼래? 자꾸 자 자 됐나? 이렇게 이렇게 됐나? 안됐는데? 야 내꺼야 내꺼야 내꺼 얘를 어떻게 해야되는데? 이걸 어떻게 하는거 같은데 왜 가운데꺼? 자꾸 방해하네 야 야 오 계속 가져간다 어? 야 혼날라고 혼날라고 자꾸 방해하고 있어 안맞는데? 어 어 이쪽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거 같은데? 어 어 이걸 어떻게 하는건데? 일로와봐 처음부터 저쪽부터 해볼까? 어 처음부터 저쪽부터 해볼까? 어 뭐야 어 뭔가 됐어? 어 뭔가 뭔가 발동이 됐는데? 이게 아니에요 뭔가 오 뭔가 된데가 있다 오케이 자 끼고요 이 정도쯤이야 뭐 어어 오오오오 자 불이.. 불이 들어왔어요 오오 ㅡ 자 이번엔 어디? 자 저기 밑에예요 여기야 아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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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자자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자자 자자자 조심조심 오케 두번째껏까지 완료 야이 레이저가 정말좋아 어 이번엔 이쪽이다 자아 자아 자 레이저로 오오오오오오오 오! 잠깐만요. 오! 야이C 자아이C 장난아니에요. 다 없애믹타 어 쟤가 또 끌고가네 한놈은 계속 오징어놔가지고 끌고가려고 하고 히히히힣 끄자 야야야야야 가만히 냅둬 자꾸 또 어디서 끌고 갈라고 어? 된거 같은데? 어? 이제 내 친구 일로와 자 어? 나 혼자 빠져나왔어 잠시만요